끝! 안녕하세요. 삐약쌤입니다. 오늘은 삐약이 기도 3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위로가 돼요. 기도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다같이 감사로 기도할까요? 기도 손 준비, 피아!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원 3장 5절 말씀 아멘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게 도와주세요. 우린 주님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아멘 아이들 아멘 禁ón 사랑 나는 дав 우리 Commission